이제 196을 소인수분해하는데 소인수분해하는건 소수로 나누기거든 요거 보면은 196을 처음에 가장 작은 소수 2로 나누면 98이 나오고 다시 98을 2로 나누면 49가 나와 49를 7로 나누면 7이 나오는데 이렇게 7이 나와서 소수가 나오면 계산 끝이야 기억해라 소수가 나오면 계산 끝이야 그래서 요걸 이제 정리하면 2가 2개 있으니까 2의 2승 그 다음에 7이 2개 있으니까 7의 2승 그걸 이렇게 보기를 줬던 말이야 a의 2승 7 곱하기 b 그러니까 b는 7의 2승에서 b는 2 그 다음에 e의 2승에서 a는 2 근데 여기 딱 함정을 판게 뭐냐면 a와 b를 구하라는게 아니라 a와 b를 구한 상태를 곱해주라 이 말이야 그 다음 a는 2 b는 2니까 e 곱하기 로써 4 맞아요 저요 시작된 과 colabor 중요하고 아멘